300번이야 히말라야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한번이야 그냥 하는 말이잖아 역시 한번 가봐야 되는 데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 한 잔 주세요 두 잔 주세요 진짜 카운트 들어가는 거고 카리브예 그 다음에 남궁업 허용해 주는 거지 원칙은 뭐 하셔야 돼? 붙이셔야 되고 두 자루 잘했지 사고 싶다 본용원 보조용원인데 아어가 아니니까 반드시 뭐하는 게 맞아 띄어 쓰시는 게 맞다가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